피부 라든지 또는 호흡기 쪽 또는 눈 점막에 닿게 되면 상당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구들장을 뜯고 한시라도 빨리 새끼들을 구해내야 하는데 녀석 새끼들 걱정에 도통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는다. 섣불리 공사를 시작했다가 놀란 까미가 새끼들을 물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난감한 일. 녀석이 안심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한 시간여가 흐르자 드디어 밖으로 나온 까미.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까미를 붙잡는 데 성공. 자 까미야 새끼들 꺼낼 때까지만 잠깐 어디 가있자. 알았지?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끼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일. 안전을 대비해 실제 위치보다 조금 뒤쪽의 바닥을 뜯기로 했다. 황토로 마감된 바닥을 통째로 들어올리고. 마침내 구둘장을 여는 순간. 벌써 한 마리가 잘못됐구나. 미동도 않고 쓰러져 있는 새끼 두 마리. 안타깝게도 손을 쓰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아내는 아직 어미를 찾으며 하염없이 울어대는 새끼들이 있었다. 여기서 앉아니까 소리를 못 들었어요. 모두가 건강했다라면 좋았을 것을. 영양 상태를 볼 때 어미의 젖은 충분했지만 먼지로 난 폐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다른 녀석들의 건강도 무척 염려되는 상황. 얼른 나머지 새끼들을 끄집어냈다. 어 미안해 미안해 아팠어. 코와 입 주변을 살짝만 닦아내도 시커먼 먼지들이 한 움큼씩 묻어나오는데. 새끼들은 태어나 지금까지. 햇빛 한 번 쐬지 못하고 이런 검은 먼지들을 들이마셔온 것이다. 어어 잠깐만 참아 금방 끝나 조금만 응. 먼지는 새끼들 입안에도 적잖이 쌓여있었다. 재와 침팻 덩어리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계속 핥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섭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재에 묻어있었겠죠. 겹치 잘 드는 것으로 새끼들을 데리고 나와. 재투성이가 된 녀석들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가족들. 얼른 병원으로 옮겨 보다 면밀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혹시라도 제 새끼들을 어디로 데려가나 걱정된 마음에. 까미도 얼른 케이지 안으로 들어오고. 얌전히 됐다. 같이 타고 가네요. 그렇게 시작된 검사. 진료 결과 다행히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피해 기능이 조금씩 약화되어 있었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좀 나빠진 피해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끼들을 산소를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집중 치료실에 두고 얼마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다들 그새 달콤한 꿈나라로 향한 모습. 못 꺼냈으면 이런 거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아궁에서 못 꺼냈으면. 다 죽었을 텐데.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그새 못 참고 새끼들에게 향하는 까미. 어미가 이렇게 정성으로 돌보니 새끼들 모두 머지않아 곧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동물농장에 연락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까미와 가족들의 숨바꼭질. 아마도 산골을 사는 까미는 야생동물을 피해 아궁이의 새끼를 낳았던 게 아니었을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까미야 그래도 다시는 위험한 아궁이 안에는 들어가지 마. 알았지? 유리봐도 저리봐도 사방이 헌통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무공의 가족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사이입니다. 저희 가족은 멋진 우리 아빠, 조금 무서운 우리 엄마, 장난꾸러기 내 동생. 후안이와 세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막둥이 켈리를 소개합니다. 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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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남매! 켈리아! 부르기만 하면. 감사합니다.